하루에 50만씩 쌓아보세요 백만 콤보도 여러분 디맥 갤러리에서 백만 콤보 찍고 스샷 올리면은 개념 그려가는데 나는 그지컬을 지급해서 아홉 번이나 했단 말이야 아홉 번이면 열 번 열 번 열 번도 넘게 했지 자츠 요사쿠는 DLC 나오기 전에 콤보 미션을 마칠 것인가 아 뭐 내 이름은 끝나는데 내 이름은 끝나니까 끊을 수 있죠 감사합니다 게임을 의무적으로 하니까 재미도 없고 실력만 떨어지고 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게임 그래서 컴보 끝나면 제가 하고싶은거 할겁니다 뭐 보든 말든 내가 하고싶은거 할거야 내가 디맥 말고 딴거 했는데 사람이 안오면은 그거 밖에 안되가지고 일단 내가 뒤질거 같으니까 좀 살아야겠어요 솔직히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것도 여러분들이 봤을때 재미없잖아 내가 재미있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재미있는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간에 날로고 하루를 터뜨리로 보내는중 하루를 안내해 하루를 안내해 하루를 안내해 오케이잉 역시 빡빡 집중하니까 다르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솔직히 한국인 아닌 것 같지만 아 어렵다 쪼닉은 좀 그렇고 쪼닉은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쪼닉